아 으 아다 방송 준비하다가 밥을 이제 시켜서 좀 늦춰서 그 머리 말리 화장은 내가 빨리 해가지고 화장 방송할 걸 그랬는데 아줌마가 목욕장에 갔던 것 같고 띠옥 내가 방송에서 머리 말려본 적은 없는데 머리나 말려볼까 해서 야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 올린 상태에서 화장을 빨리 한 다음에 머리 말리지 않나? 야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원래 야 이마는 올려야 해 원래 이마 넣으면 비울대 이러고 방송을 어떻게 해 머리 말려 볼까? EBS끝 건전한 머리 말리는 방송 머리를 말려 볼게요 정말 머리를 빠르게 말려줘요 하다 하다 머리 말리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더워 호진이도 머리 말리는건 멋있어 야 호진이도 이거 아니냐? 뭐라고요? 이거? 이거?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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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머리가 너무 떴는데 머리 산발인데 원래 고데기를 해야돼 내가 알기로 어 어 아니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물에 좀 빠쳤는데 터지지 않겠지? 아니 이거 터지겠어 물에 좀 빠친 건데 아 아 아 아 어 그래? 뷰티방송하면 여자애들이 돌려본다고? 안 볼 것 같은데 내가 화장을 잘해야 뷰티방송을 하는데 화장도 못 해갖고 콧 뜨거지 여기 여자 방송이 여자가 있냐고? 아니 근데 유튜브엔 있을걸? 야 유튜브엔 아마 여자분들도 있을걸? 아 됐어 무슨 고데기야 아 아 안 말리고 고데기하면 머리 탄다고? 그래서 안 했어 이제 이 상태로 방송을 하다보면 말라 머리가 끝 이렇게 방송을 하죠 방송 딱 직전에 모습이었어 방송 직전에 원래 머리만 안 말리고 있는데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시켰지 아 그냥 방송 켰지 아랠 아래 아랠 아래 아래 아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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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